자, 참. 이거 못 써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 형 깨물어야지. 치시슐. 치시슐이요? 치시슐. 치시슐. 안녕. 가세요. 아 오늘 저희가 네. 저 스튜디오 춤을 하러 왔는데 각오랑 소감 정규 2집 앨범에 타이틀 1을 하러 왔는데 각오랑.. 각오 좀.. 잘하고 알았어 아니 아니 각오를 해주세요 오늘의 각오 스튜디오 춤과 들어가 1이 되겠습니다 통과 통과 세기로 가고 갑니다 세기로 가고 통과해요 아 이게 MC예요? 통과해요 오늘 생일이시죠? 네 맞습니다 생일날에 이렇게 또 찍는 기분이 어때요? 어.. 행복합니다 가고! 라스트! 특히 오늘의 각오 오늘의 각오 빨리 집에 가고 하나 둘 셋 파이팅! 원 업! 야이 우리 둘만 했네 둘만 하나네요 둘의 유닛이거든 다 원업이었어! 안녕하세요 주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적에 은우 형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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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오지? 아스트로의 원은요, 두 번째 정규 앨범을 할 건데 이 찬란한 상속에 이제 아로아와 아스트로가 하나가 되자.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서 이제 맞춰가지고 저희가 약간 조각춤이라고 그러니까 좀 예쁘죠? 조각춤이라고 있어요. 아 이건 조각춤이에요? 확정이에요? 아직 1차 컴판 받아야 돼요. 아 그래요? 회사한테 컴판 아직도 안 나왔어. 그럼 그 조각춤 한 번 보여주십시오, 조각춤. 보여주세요!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각춤인데 여러분들도 의견 있으면 수령할게요. 이게 무슨 수를 하면 좋을지. 포인트! 일단은 무당벌레가 한 마리 있고요. 검은 무당벌레라고 하죠. 요즘에 희귀종이에요. 담수복. 해녀복. 해남으로 해줘, 해남. 형이 그래도 저희 의상 중에 노출이 좀 있는데 좀 복근 좀 보여주세요. 형들 노출이 있는데 보여주세요. 락키도 약간 노출이 있어요. 까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해야죠. 락키 시력이 좋았죠, 담성입니다. 여기에 sele핀이 있어요. 금색이네. 중금하기에는 아직.. 아직 플렉스 어때? 엄마빠 이거. 저도 망사예요. 왜냐면 요즘 몸을 길렀는데 몸을 길렀어 길르셨구나 은우 형이 머리를 바꿨죠 아 스타일링 처음으로 탈색을 했습니다 아무 생각나 다 잘 어울려요? 네 형 감사합니다 아유 귀여워 아니 형은 또 입지라고 생각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입지? 귓지 대신 술지 술지 입술지 근데 왜 여기만 있어 위아래로 다 하지 그냥 아 입 못 벌리게? 네 또 입술지 아 평가랍니까? 지금 시대에 학교도 지금 절대 평가로 바뀌었어요 급한대 상대 평가 카암아 아 우리 이거 찍고 있잖아 산하야 저 친구는 제가 평가하자면 저 친구는 10점 너 10점 100점 만점에? 천점 만점 저는 이거랑 생각합니다 This Is It 이게 우리다 약간 그런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표정을 생각했어서 약간 여기 우리 왔어 5, 6, 7, 8 This is it This is it 이번 시즈도 한번 보여주자 내 생각에는 This is it 나오면서 원이라고 나와요 We come as one 이렇게 나오는 듯 We come as one 입술을 왜 이렇게 내려야 되나요? 그거 사실 걸렸어요 아니 이게 좀 괜찮은데? 그래요? 느낌이 있어요 걸려줘 저희 빨리 이제 해야 되거든요 10점짜리 우리 막내가 제일 무섭습니다 잘하십쇼 네 아버지 잘할게요 컷 왜 운이야 뭐야? 네 곡이야? 이거 맞아 하나를 갖는다 아 여기 욕심이 생기네 제대로 공격적으로 이제 시작할 건데 라키 씨부터 시작해드립니다 네 라키 씨부터 채빛 씨부터 네 저는 아로아의 사랑 아 아 왜 형 왜 형 왜 진짜 피니시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뭐예요? 저는 별 별 누구에게는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다 오오 나만의 별이 있으면 아 언제든 그 별을 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건들 건들 거려? 뭐 컨셉이에요 컨셉 별이죠 별은 뜨거워요 아 근데 뜨거워가지고 아 그래서 자 은우 씨는요 이거는 달 달? 별이 있으면 달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 엠진이 형은 해야겠네요 다음 락키 그쵸 해 해었겠죠 videviamente 근데 진짜 그걸 사용했어 왜 진짜 생각했어 그래서 뜨거운 사랑은 준다 아 그쵸 저 뜨거운사랑 락키 씨 이제 부담이 될 거예요 저는 그럼 음원 지나쎄 1위 человек 오오 역시 락키 저희는 완전 다르다 아무튼 제가 가지고 싶은 게 하나씩 있는데 저희 타이틀 곡이 또 원인만큼 저희가 하나가 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 감사합니다 하나둘 tac 세 고마워! 생일날 땀들이 나와서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맛이 시작도 안 했는데요. 힘들다고 하면 뭐하고 걱정할까 봐. 힘듭니다. 이미 하자야지. 내 눈 감고도 너에게로 갈 수 있는 건 I'm my reasons for you. 이미 움직여서 조금 더 해야겠다. 형님, 성실하셨습니까? 앉으실래요? 눈치가 빠르네. 다 보고 얘기하네. 오, 섹시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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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인데. 3, 2, 1! Go shoot! 소감이요? 스튜디오 팀을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렇게 AI같이. 아, 좋아.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큰데? 와, 지지비야 키가 더 큰데? 원우야, 여기 이러고 싶잖아. 아니, 여기가 쳐봐, 쳐봐. 와, 지지비야 더 커! 이거 봐, 원우야. 아, 지지비야 더 바라봐. 봐봐, 형님, 여기 와서 봐봐. 아, 괜찮았네. 뒷꿈치가 여기 있는데? 아킬레스건 만져놓고 뒷꿈치가 여기 있다니요, 형님. 이게 바로 도토리 끼쟁이라는데. 만져봐. 아, 너네. 수박없이 노래가 나오면 미션 성공이 뭘로? 자 그럼 미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다리 춤 하면? 아, 척척이요? 아니죠. 숨박국질이요? 네. 아. 갑자기 하자고 파이 스피 포옥 수고하니 여기서 바로 위커멘스 가는 거예요 알죠? 위커멘스 세 네 위커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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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가요? 예 락킹 나는데 방해하는 게 취미인가요? 하나 씨 저희가 위커멘스라는 춤이 있잖아요 이거부터 생각나는 춤 있잖아요 개다리 취미예요 숨바꼭질 그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니요 형이 찍어야 돼가지고 조금만 이따 오세요 네 바쁘거든요 아 진짜 저 한번 찍어주세요 형도 찍어주세요 형 찍은 거 아니야? 아니 너 먼저 찍어 형 안 찍었어? 안 찍었어 안 찍었어 사나 씨 사나 씨 왜요? 아 예 할머니 저 해야 될 거 있어 아 그래? 기다릴게 형 기다린다 차원아 기다릴게 어 어 빨리 어 나 기다려 어 하아 왜 하자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어 그래 그래 어디있습니까? 어디있습니까? 목화기 형인 줄 알았어요 어 오셨습니까? 어 두루채 형님 오신 분 아니니? 아 인자 인자 주...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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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민호인이랑 그 양손 양손 양다리 그 양손 자비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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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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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두셔야 돼요 형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와 돼야지 하나 하나 아 두 번째 노 наз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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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어떤가 여기 모여 고소 높은 고소 편을 그리고 우리 두 번 러를 아주 작은 봄 폴라를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또 AI인 줄 알았어요. 폴라를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포즈를 찍어볼게요. 자연스러운 느낌이네요. 가다가... 가다가 또 걸어가다가... 오케이. 보여주세요. 이거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필름 카메라에 대해서 이 친구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자기만의 감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쁘게 찍어볼까? 이쁘게? 이쁘게? 아니 그럴 거예요? 이쁘게 찍으러 가요. 이쁘게 이런 거지 뭐야 그러면. 난 그 머리 특이한 거. 좀 특이한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니 꺼요. 어디까지 내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난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로 오세요.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입니다. 이거 영상 아니잖아. 네.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수리 자기소개. 발음은 어색에 있는 보처럼. supplies 어깐... arriver ersch 까지. 잘態. 신청할 수 있는 버전. 사용해결정도 수정도 수정에 몸을 파진다. 다행히 심 enclosed位置. 신청할 때 조심하시고 나를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을까. 다행히 심 strawberry. 신청할 수 있는 버전.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지? 와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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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 난 그냥 이렇게 해야지. 오~! 작말 해버리네. 야 정말 해버린. 이렇게 일단 깜짝파티를 준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선배 맞춰서 또 초도 하나만 꽂아주셨어요. 모원이네요. 열심히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rocedures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촬영 신경 쓰세요, 마지막입니다. 네! 아 네. 스튜디오 춤을 저희가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 우리 ONE으로 첫 컨텐츠 촬영이잖아요. 맞아요. 힘 받아서 ONE 활동 재밌고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N2와 ASTRO 하나가 되기 오오오오오오오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인사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ONE sub we got the ASTRO STANDARDOM.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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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